잠버리에 든 건 없어도 행복해 니들처럼 대갈 굴리며 복잡하게 난 살아야 어차피 나는 난 니는 이 싸가진 없어도 예의는 있게 살자 주의 확 이 거울 사람들로 지나보지마 걱정하는 청력 등간만 뽐뽐 숨이 탁 막힐 것 같아 난 니들만 밤하자 지나가는 날 잤길래 왔냐 했더니 옆집 민씨 반기제 나도 좋아 친구 축하하러 갔을 때 미국들 눈처리느니께 아리내 감이니까 짙게 이게 광대 따위가 와 한심해 아니 왜 자기는 얼마나 고귀한 일들을 하길래 할래 한두 놈이 보이네 온 동네가 떵떵거리네 인물이 원해 인생 한국은 유명해 진생 더 유명한 건 후자히 쉐이 시간이나 낫고 난 신경 안 써 실마법 위에 시조나 한숨 두시고 가셔라 쓰기만 나 하면 정국없제 낫기만 나 하면 대우일세 이럴 어째 넌 알형인데 어기어차 홍글을 불러러 영국을 보자 어기어차 음식을 내워라 전체를 열자 어기어차 뱉어지게 먹고 놀아 애를 식인다면 뒤돌아 어기어차 에이 어기어차 산에 그거 들었는가 빈신의 둘째 아들놈이 과거에 급제를 했던구먼 내 고것이 큰 힘을 댈 줄 일찍이 알아챘당께 비겸어 그래 어렸을 적부터 신통박통에 불었지 난 한국가 맡아 집으로 가는 길이야 부째로 가린 내 이퀄이 실실 난 속에 고위치 피시 쩍쩍쩍거리지 이 물가파로 내가 왔다지 운동돼지 쩍쩍거리지 물가파로 내가 왔다지 알량 두놈이 보이네 온 동네가 똥똥거리네 인물이 원해 나비 남자도 내 길을 다 깨우네 인생 한국은 유명해지 인생 더 유명한 곳 부시힙쟁 시간이나 낫고 난 신경 안 써 치마퍼 위에 시조 난 한숨 두시고 가셔 숙인만 나 하면 정국 없제 낫긴만 나 하면 대우일세 이럴 없제 넌 알형인데 어기어차 공들을 불러라 영국을 보자 어기어차 음식을 내 와라 전체를 열자 어기어차 뱉어지게 먹고 놀아 애를 시킨다면 뒤돌아 어기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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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오빠 오디오빠